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고 한 1, 2차 방정식 정도로 풀어내면 투자를 하기 쉬운 시장인데 우리 시장은 변수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추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 시장을 추정하기도 하고요. 기업 실적도 봐야 되고 북한이 ICBM 도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기업 자체적인 리스크도 체크해봐야 되고 이슈도 체크해봐야 되고 너무나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시장에 일본 시장, 일본 상황까지 하나 더 고차 방정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7차, 8차, 9차 방정식 같은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 오늘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중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중위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를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또 글로벌 시장에 파장이나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중위원 선거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에서는 정치 체계가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제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인데, 중위원 선거를 하기 전에는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총수가 총리를 역임을 하면서 국가 운영, 전반적인 행정과 국가 수반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연합한 공명당까지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그런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서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 선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집권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이러면서 자민당에 보시는 것처럼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4, 50석가량 줄어들었고, 같이 열림 여당을 펼치고 있는 공명당도 역시 숫자가 줄어들면서 열림 여당이 지금 과반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입헌 민주당의 좌석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특별국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총리를 뽑는 의원들, 의원 내에서의 투표가 벌어지는데, 과연 지금 이시바 총리가 과연 연임할 수 있을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입헌민주당의 대표가 총리로 등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일본에서 의원들의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이런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의 국민들이 이런 비자금 스캔들에 심판을 했다. 지금 현재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 결과였다라는 그런 의견들, 일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봤을 때 과연 그것만 이유였을까? 일본 국민들의 내부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플레나 아니면 엔저 현상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입 물가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언론이나 뉴스 평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반응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그전까지 어쨌든 15년간 자민당 체제,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아베 전 총리가 집권했을 때 그런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국민들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전에 한번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달러엔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 한 100 정도였는데 지금은 160엔, 150엔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일본 여행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일본 내부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엔화 강세,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강세로 일본이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엔화 강세를 미국 쪽에서 굉장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의 엔화 강세 추구하지 말아라는 노골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협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스탠스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 올리고 엔고여도 우리 시장은 참 불안합니다. 만약에 일본이 오늘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은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고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IMF에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엔케리 청산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다. 지난 8월에 기억하시죠? 엔케리 청산 때문에 크게 주식 시장 하락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놓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아니다. 지금처럼 그냥 금리를 낮출 것이고 오히려 엔저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엔저로 가고 지금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원화도 엔저를 따라갈 수 있는 동조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시장의 수출 시장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기업들의 실적이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좌고우면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은행의 결정, 금리 결정 여기에 일본은행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